자, 그런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제 3, 4호를 준비했죠. 변 쌤의 스페셜 케어 시스템, SCS. 자, 지금 이시요? 이게 자꾸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교육학이랑, 교육학이랑 그렇게 싸우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학이랑 어때야 돼요, 결국에는? 친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런 사이, 나랑 교육학과 함께 가는 이런 아름다운 사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 4월에 어떻게 할 거냐. 자, 언제든 제발, 제발 상담 받으세요. 연락 좀 하세요. 왜 그렇게 하셔라. 카톡 다 올려드리고 게시판 만들고 했는데도 잘 안 하셔서. 그래서 하여튼 수업 내용이 됐건 학습 방법 다 뭐, 뭐든 상관없습니다. 다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 제가 거의 웬만한 시간은 다 제 핸드폰이 무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카톡 보내놓으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 새벽 5시에 보낼, 그러니까 제가 그 시간에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 상관없어요. 365일 24시간 아무 때나 연락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무음이라 새벽 3시에 전화하셔도 전 몰라요. 그래서 언제 연락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을 하고 이제 그러면 다음 날이라도 될 건 연락을 드리겠죠. 그러니까 연락하세요. 뭐, 제가 어느 파트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대학교 교수님이면 막, 저는 어디서 그런 글도 봤어요. 막, 무슨 하여튼 게시판에 대학생이 이제 뭐 올린 거예요. 제가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낼 건데, 몇 시에 보내야 괜찮을까요? 아니, 메일은 아무 때나 보내면 되지. 그거를 무슨, 그래서 너무 예의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제가 그러고 대학 교수님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합격하라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백분 활용하시라고요. 하여튼,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매주 우리가 뭘 해요? 이제 형성평가를 진행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좀, 1, 2월 때는 자기 주도적 형성평가였죠. 그것도 형성평가하고 좀 보내시라, 보내시라 그래도 보내진 않아. 그러니까 스스로는 뭐, 오케이, 자기 평가. 자기 평가하셔서 뭐 잘 되셨을 수도 있으니까. 1, 2월은 괜찮은데, 이제는 우리가 글을 써야 되거든요. 직접,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형성평가는 단어를 채우는 거였죠. 근데 이걸 이제 뭘로 만들어야 돼요? 문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문단이 되고, 나중에는 하나의 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점점, 이게 빌드업을 할 거예요. 점점, 점점. 그리하여, 요거를 제가 100% 다 직접 첨삭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하여, 저기, 카페에 올리기 좀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카톡으로 직접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악을 했어요. 아, 쌤들이 뭔가 내 신분이 노출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괜찮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한테는 노출이 돼야 되지 않나요? 딱 카페, 딴 분들한테는 그래도. 그래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형성평가, 이제 이걸 카페에 올려드리겠죠? 그러면 그거를 작성하신 다음에,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빨간 펜으로 직접 다 뭔가 이제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그런 거다. 수정해서 첨삭해서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매주마다 진행을 합니다. 준비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월, 월요일이죠? 월화하고 이제 다음 주. 월화, 이번 주에 한 걸 가지고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좀 공부하시고, 요거 가지고 그 다음 주에 형성평가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준비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격주로 여러분을 또 점검합니다. 자, 어떻게? 면대면 테스트 및 상세한 피드백. 면대면. 어떻게 면대면을 하죠? 우리 좋은 매체들 있잖아요. 어떻게? 줌.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줌보다는 저거를 많이 써요. 구글 미트. 구글 미트랑 이제, 뭐 근데 뭐 여러분이 또 여건에 따라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뭐 전화를 하든. 근데 기본적으로는 좀 구글 미트를 지향합니다. 그래도 이제 어쩌거나 뭐 이런 게 잘 발달이 돼 있는데, 우린 써야죠. 이렇게 과학기술이 진보해서 우리가 편하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굴 보면서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혹시 뭐 그런 게 안 되신다고 하면 그냥 이제 그럼 전화로 하고. 그리하여 구글 미트. 그리고 또 언제든 또 이제 카카오 이런 거. 괜찮겠죠? 이렇게 회사 이름을 얘기해도. 하여튼 이런 SNS를 통해서 계속 상호작용. 제 수업에서도 상호작용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엄청 중요하다니까요?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그러다 보니까 제발 상호작용을 하시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전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활용하시라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 그리고 매월 또. 뭘 해요? 지금 지금도 지금 한 4분의 1 정도 커피를 받아 가셨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제 산 것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달 받아 가셔야 돼요. 커피 쿠폰을. 그래서 제 개인적 바람. 커피값이 겁나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잘 클리어를 하셔야 제가 이제 어쨌거나.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직접 이제 얼굴 뵙고 이제 커피 사드리고 이러면 제일 좋은데. 그게 여건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그래서 뭐 아니면 진짜 나중에는 이제 서로 이제 구글 미드 켜놓고 같이 이제 커피 한 잔씩 하시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한 달 한 달 매달 이제 미션 잘 수행하셔서. 또 지금 아직은 저거 학원 클리어가 아직은 강의가 다 안 올라갔다 보니까. 그럼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또 이제 학원이 클리어됐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나오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커피 쿠폰. 또 원하시는 거. 제 모든 다 맞춰드립니다. 커피 브랜드 뭐 커피 종류 다 맞춰드려요. 그래서 다 여쭤봐요. 집 근처에 뭐가 있냐. 그래서 보통은 다 S O O O 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 뭐 충성도가 제일 높은 이제 브랜드다 보니까. 그래서 다 이제 받으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제 종류도 물어봅니다. 뭐 아메리카라는 좋아하세요? 뭐 라떼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차간 거 좋아하세요? 따뜻한 거 좋아하세요? 다 뭐 맞춤형 적응적 다 이런 거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매달 또 이제 이런 거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성 저거 수업할 때 제가 카페 이제 요거 이런 자료들을 다 올려 드릴 건데 매 수업마다 요거를 이제 가지고 또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를 이제 채우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빈칸이거든요 매 시간 이제 이런 걸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할 건데 요거를 많이 채우셔도 되고 적게 채우셔도 돼요 그냥 간단간단히 채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좀 그래도 내가 직접 이제 손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글을 쓰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막 펜을 가지고 막 쪽지도 보내고 그런 세대예요? 손편지 세대가 아니죠 그럼 여러분 연애할 때도 다 이메일로 썼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손편이 있었어요? 남자친구한테? 예비 신랑한테? 이렇게 갬성이 없는 분들이 그럼 학교 다닐 때 그 쪽지 이런 거 저거 네 번 접어서 그런 거 그것도 카톡으로 해요? 손편지 쓰셨어요? 어 좀 갬성이 좀 남아있네 아 지금 남자친구한테 그러면 손편지 써 보셨어요? 어 이게 그 군대 남자친구 갔을 때도 또 이제 아 요즘은 다 저걸로 하... 군대도 저걸로 한다 그러대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삭막한 거 아니에요? 그 편지 그 받는 느낌 아세요? 그 딱 뜯어서 안에 편지지를 딱 꺼내서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 받는데 그동안 즐거워서 헤어져 뭐 이런 거 이제 군대에서 받으면 난리 나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여튼 짧아도 괜찮고 길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거 다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개념을 다시 정리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 2월로 여러분이 모든 개념이 여러분께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채워가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다시 또 설명드리고 그리고 지금 심화 때는 제가 뭘 계속해요? 이 기본 이론을 가지고 현실에 적용 지금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 교육사 어? 그거 뭐 이제 뭐 옛날 학문 아니야? 다 이제 뭐 옛날 거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계속 그런 사고를 연습해야 돼요 아 이걸 가지고 그럼 현실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좀 그런 고민들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리하여 이걸 이제 보내세요 저한테 그러면 여기에 안에 들어가 있는 다 채워진 거를 제가 그러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건 저한테 보내시면 그래서 원래는 이걸 뭐 답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이걸 카톡에 다 올려드릴까 했는데 안 되겠어요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그래야 이제 뭔가 쓰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아닌가? 그럼 아예 안 하시나? 지금 어떻게든 지금 쌤들을 공부시키려고 다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근데 물론 뭐 알아서 다 열심히 하시죠 많은 분들은 근데 이게 좀 이제 3월이 되면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지금까지 추우니까 계속 집에만 계시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날도 좋아지고 꽃도 피고 그러면 이제 또 벚꽃놀이 가셔야 돼요 벚꽃놀이 가시나요? 이제 벚꽃도 보러 구경 가고 또 이제 뭐 어디 또 맛집 놀러 가고 뭐 이러다 보면 또 이제 또 축제하고 그럼 콧바람 쐬러 뭐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러다 보면 후딱 가요 1학기 그럼 또 이제 7, 8월 아 덥다 짜증나네 공부도 안 돼 이러면 이제 진짜 갑자기 9월 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좀 교육학은 좀 미리미리 큰 틀을 좀 잡아 놓으면 나중에 편하세요 어차피 시간이 다가오면 쌤들 저거 전공에 더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마음 자체가 이거 80점짜린데 이거 20점이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좀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훨씬 편하세요 그래서 지금 시간 좀 있을 때 지금 좀 잘 다져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이 임박하면 그러니까 지금 한 2대 5 정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비율로 하면? 아닌가요? 1대 7? 1대 9? 교육학 안 하세요? 교육학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점점점점 교육학이 좀 줄어들긴 하겠죠 왜? 나중에는 정말 이제 뭐만 하면 되니까? 계속 인출하면서 글 쓰는 것만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할라 해도 내가 뭔가 들고 있어야 뭐 인출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잘 만들어 놓으시면 지금 장기 기억에 들어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가 지금 계속 꺼내달라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있죠? 지금 장기 기억에 뭔가 있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혼자서는 인출하는 연습을 잘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거를 또 같이 연습을 하면서 11월까지 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워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또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예고 다음 주에 이제 오늘이랑 내일 한 거 가지고 형성평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무조건 저한테 제출을 하셔야 돼요 이 형성평가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거는 자율이지만 반강제예요 근데 형성평가는 진짜 이게 3, 4, 5는 정말 그거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것도 상관없어요 글 뭐 길든 짧든 그냥 쌤들이 알고 계시는 걸 기반으로 해서 작성하시고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어차피 이거를 뭐 지금 혹시 교육학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스터디원들끼리 모여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제가 상담을 해보면 안 하시는 샘들이 훨씬 많긴 하더라고요 저랑 하자고요 그 스터디를 1대1로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3, 4월이 진행이 되고 이제 이걸 가지고 나서 우리가 5, 6월에 이제 뭐 해야 돼요? 기출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머릿속에 뭐가 없는데 기출 풀면 아무 의미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전공도 그러지 않을까요? 아직 개념이 머릿속에 안 잡혀있는데 지금 기출문제 봐봤자 뭐야 그냥 봐도 하얀 건 종이 검은 건 글씨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5, 6월까지 다시 개념을 잘 정리하셔서 물론 그래도 기출을 풀 때 이게 다 제대로 인출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또 기출을 풀면서 계속 그 연습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 6월에는 저희가 이제 저거를 객관식도 볼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교육학 관련 객관식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임용 기출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전에 이제 공무원 기출이 지금은 공무원은 지금도 계속 객관식이죠 근데 객관식이 훨씬 쉬워요 근데 이렇게 좀 간단한 것들도 이제 인출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임용이랑 뭐까지 5급 행시 교육학까지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때는 그냥 우리가 다 많은 걸 알고 계시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또 모의고사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3, 4월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담 엄청 환영하니까요 딱 어디 길에 플랭카드 붙여있는 그런 느낌이죠 하여튼 엄청 환영하니까 무조건 연락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 하여튼 이론 늘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은 뭐가 뭐 잘 모르겠다 이게 공부 방법이 맞는 뭐가 됐건 상관이 없으니까 24시간 365일 열려있습니다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 4월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